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김성진 이브오가 있으니 유리한 breve 연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최종 윤제영 상 الد长 정답은 주의가 정답은 사개에 legislature 지금 손으로 먹으라 이 앞에서 이어진 걸 저도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든 타러 나가려고 했는데 운 좋게 만타가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. 40점? 그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아쉬워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. 야루당에서 열정 있게 끝까지 후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소한이다가 플레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선수들이 진짜 혼연일치해가지고 진짜 귀한 1승을 한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래간만에 한 3년, 3년 만인가요. 야구장에 오셔서 너무나 큰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지금 좀 이렇게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저희가 잘 극복해서 시즌 끝에는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시는 노력을 계십니다. 훨씬 얼떨떨하는데 솔직히 제가 잘한 거 없고 태블리함이랑 야구들이 엄청 잘해줬어요. 그냥 화장을 막아야겠다. 점수 최종화는 안 좋아야겠다. 그 생각 하나 기분이 사실 엄청 좋고 지금은 많이 얼떨떨 떨어졌어요. 진짜 이번에 못 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잘했죠. 와 이건 진짜 우울골 엽돈이다 이런 생각했죠. 저희 팀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. 다음에도 이렇게 있으면 꼭 뒤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환 점수는 높을 것 같아요. 한 50점? 네. 한 10점 정도 줄 것 같아요. 그때는 처음부터 저희가 점수 많이 내서 좀 편한 경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차단타가 온 게 차단타가. 축하드립니다. 오늘 혹시 그러면은 차단타 치셨는데 기본이 어떠세요? 어... 너무 힘들었어요. 5년 만에 차단타 신고로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. 좀 어떻게든 살아나가자고 하는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방망이 짧게 잡고 쳤는데 다 된 거 같아요. 어... 파이팅! 앞으로도 지금처럼 간절하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디테오 파이팅! 고맙습니다. wechsel! 아이고..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